우리 집에 왜 왔니? 왜 왔니? 왜 왔니? 꽃 찾으러 왔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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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나 댓글 보려면 이렇게 봐야 돼 왜냐면 이렇게 부모님한테 줄 홍삼 액기스가 그 박스에 있고 종이 가방에 고정을 해 놔서 단체가 있어서 이렇게 보는 거 답장이 안 보여서 이렇게 봐야 돼요 이래야 보여 봐봐 이게 아휴 잠시만 이게 지금 고정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잠시만 오늘 화요일인가? 월요일이잖아 종목 데모슬레이어 안 나왔죠 아직 이게 종이라서 예민해 건들면 안 돼 아침이니까 노래 난 거 부를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좀 중심을 잡으란 말이야 그렇지 응 좋아했다 책 읽는 사람 책 읽는 사람 최근에 책 하나 샀어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왜 이렇게 길어 오늘 처음 본다 왜냐 책을 아직 안 읽었거든 책 읽는 사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읽으면 나도 좀 명석해지지 않을까 좋았어 어? 반대로 잡았나 봐 길이가 안 빠졌어 하나 둘 셋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아닌데 아 요렇게 맞아 반 접었지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뭐가 문제까 아하 경계를 보면 여기가 반인 것 같은데 어? 잠시만 뭐라고? 뭐 봤던 것 같은데 어 이거 다음이었는데 아니 이게 댓글이 왜 사라지냐 어디 가는 거야 아니 잠시만 올렸잖아 내가 위버스 일 안 하니 어? 어디 갔지? 어디 갔어 이상하다 댓글이 왔다 갔다 하네 나 분명히 잠깐 그 올라간 거 아 뒤에 누구야는 이제 그만해 아 뒤에 누구 있으면 있으면 귀신 귀신 뭐 있으면 어때 나는 진짜 그런 적도 있다니까 이제 이 집 살기 전에 내가 진짜 귀신을 너무 만나고 싶은 거야 내가 귀신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어요 다 해외 배송 시키고 해가지고 다 구한 다음에 새벽 2시에 그거를 다 이제 설치를 해 놓고 방 곳곳에 혹은 이제 거실에 해 놓고 이제 난 딱 그 거실 불 다 꺼놓고 딱 딱 앉아 있었어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더라고 음기가 많이 없었나 봐 콘서트는 포기했지 귀신 만나는 거는 나는 그런 걸 안 믿지는 않아요 믿는데 얼마나 한이 쌓였으면 이 여기에 남아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면서 좀 궁금했었어 숙소에서 한 번 귀신을 본 적이 있으니까 있나 보다 대화 한 번 하고 싶었지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지민이랑 비오는 날 연습실에서 싸움서를 풀어주라 아 그때 뭐 때문에 싸웠더라 지민이 형이랑 연습을 하면서인가 아니면 그냥 내 말투때문에 제 예전에 제 말투는 솔직히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천사 같은 허비 형이 화냈을 정도로 그러니까 평소에 말투가 나빴던 게 아니라 그냥 좀 욱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형들이 좀 주의를 줬던 적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지민이 형이 따로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 잘못은 알고 있는데 이제 나도 뭔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뭔가 내가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이제 지민이 형한테 이제 토를 달면서 승질을 냈지 지민이 형이 이제 화가 나서 그러다가 지민이 형이 나고 너 너 이제 너 내가 케어 안 할 거라고 너 알아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민이 형이 이제 박차고 나갔어 지민이 형 가고 나도 이제 나갔지 원래는 이제 숙소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뜨리고 계속 걸었어요 내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는 거야 여기가 어디 저는 방향치에다가 길치해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한 거 억울하고 너무 서글프고 슬픈 거야 그냥 막 혼자서 엉엉 울다가 이제 지민이 형한테 전화했죠 근데 지민이 형한테 전화하는데 또 아닌 거 같은 거야 내가 왜 전화를 해야 돼 이러면서 또 끊었어 그러다가 또 다시 전화를 걸어 또 끊었어 그리고 또 전화를 걸었는데 지민이 형이 바로 받아가지고 너 뭐하냐고 아무 말 없었어 지민이 너 어디야 어딘지 모르겠다고 뭔 소리냐고 그게 나도 이제 저는 이제 대화를 하거나 말을 할 때 혹은 그럴 때 좀 눈물이 팍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렇게 해서 울면서 어딘지 모르겠다고 하다가 여식이 어디야! 모르겠어요 어디야 주변에 뭐 보여 지민이 형이 주변에요 모르겠어요 그냥 편의점 하나 있어요 야 너 어디야 내가 데리러 갈게 안 돼 아니요 근데 좀 택시 타고 가면 갈 수 있어요 으응 울다가 그랬더니 또 비가 막 왕 와 비가 그래서 택시 잡고 집 가가지고 했는데 지민이 형이 딱 앞에 있더라고 그래서 지민이 형이 어디 갔었어요? 이러면서 또 승질을 내 울었어요 지민이 형 보는데 뭐 눈물이 또 왕 나고 그래가지고 지민이 형이 이제 옥상으로 딱 데리고 가가지고 둘이 또 얘기하다가 이 새끼야 막 이러고 그리고 그때는 이미 이미 서로 풀렸어 그때는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하면서 지민이 형도 으응 막 하면서 서로 이제 기쁨의 포옹을 하고 딱 그 방으로 내려갔죠 집으로 그 다음날 내가 눈이 진짜 눈을 떴는데 눈이 이랬어 눈이 이랬어 진짜 눈이 탱탱 부어가지고 아무튼 그런 일화였다 분노해질 줄 못 봤죠 분노해질 줄도 못 봤고 나 아바타2도 못 봤고 나 아바타2도 못 봤고 범죄도시 이번에 나온 것도 못 봤고 못 본 게 되게 많아요 봐야되는데 너무 귀찮아 나랑 같이 영화 보러 가자 한 관을 빌려 볼게 공유하자 재밌겠다 공직 스케줄이 아니라 회사 몰래 회사 몰래 회사 몰래 가능한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않을까 스파이를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렇게 꼬들겨서 야미들이랑 스케줄을 맞춘 다음에 딱 모여서 영화 보고 재밌을 것 같은데 좋았어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